안녕하세요. 요즘 증시 변동성이 여전히 상당히 있는 상태죠. 그래도 지수 매일 박살 날 때보다 많이 올라와서 어느덧 1700선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엄청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3일 아침에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40조가 넘더라고요. 역대 최고치예요. 그만큼 시장에 개인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쯤 되면 뭔가 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제 의견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선정 기준과 방법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이고요. 저는 이렇게 일관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잘 고민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업이랑 투자에 대해서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사고 보자 이런 거 절대 안 통합니다. 일단 시장과 지수에 대한 제 투자 기준을 이야기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릴게요. 투자 철학 부분은 제가 이미 하락장 내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해 드리는 영상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 시장에 대한 제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쌍바닥. 요즘 뭐 W자 반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벤트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사태가 발생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태 때문에 주식도 하락을 했고 실물 경제도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팩트는 사건이 발생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사망자도 늘어나고 경제활동도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로서 세상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뒤에 장기적 기업 가치와 지금 그 기업의 주식 가격 사이의 괴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는 여기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크고 작은 이벤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뉴스는 보겠지만 그것이 투자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부각돼서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시장 타이밍과 바닥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상태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기간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반등을 할지 꼬꾸라져서 다시 1400을 볼지 아니면 뭐 비관혼자들 말처럼 8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갈지 그건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할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3월 내내 좋은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 W자 쌍바닥 이야기가 정말 많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쌍바닥이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이다. 다시 1400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사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물론 통계적인 수치와 빈도가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패턴, 그런 패턴이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편향 중에 하나가 이런 패턴에 대한 편향이거든요. 이런 경향이 있고 과거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강한데 이걸 패턴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연약한 인간이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물의 모든 움직임을 패턴화 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패턴 편향이 강화됐다는 말이 많은데 암튼 시장 참여자들의 W자 반등에 대한 믿음도 저는 이런 패턴 편향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쌍바닥이 올지 오지 않을지 정해진 것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이 온다 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의 장기 가치 대비 지금 가격이 확실하게 싸다고 할 수 있으면 매수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쌍바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히 싸게 버려진 주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승률과 수익을 높이는데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쌍바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타이밍을 잡아서 몰빵하겠다고 1400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차피 1400 오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W자 쌍바닥 같은 것은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물론 제 기준이니까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텐데 이 조건들이 원래는 하나만 있어도 좋은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주식은 회사도 좋은데 가격도 적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주식들이 다 박살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한없이 까다롭게 정해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때예요.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회사를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쭉 들어보세요. 최근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확장성입니다. 뭐 PER, PBR 이런 가치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확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확장성이야말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결국 회사의 이익을 타고 오르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가격, 수량, 비용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PQC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이 PQC,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 비용에서 P와 Q가 매출이고 결국 그 매출을 크게 증폭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바로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팔아먹던 것을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큰 집단에게도 팔아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확장성에 대해서 물리적 거리,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저 지역의 프랜차이즈 확장을 하면 역시나 통할까? 뭐 이런 식의 물리적인 확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확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어요. 당장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물리적 판매망과 물리적 영업에 중점을 뒀던 회사들은 영업이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있고 온라인 판매망과 디지털 마케팅에 주력했던 기업들은 빛을 보고 있잖아요. 이 확장성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금 사태에 디지털적인 확장성에 주력한 기업들이 오히려 영업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예로 이번 사태로 시중에 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다시 폭증할 조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1차원적으로 대출이니까 은행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출 활동에 파생돼서 확장되는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은행이 돈을 그냥 회사 대표 얼굴 보고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출 증가에 따라서 수월한 영업 확장, 매출 확장이 가능할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이런 기업들은 비단 대출뿐만 아니고 시장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업을 보실 때 확장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회사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매출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가 강하게 증가할 때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데 통상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낮아지고 수요를 끌어올리자고 하니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상쇄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수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이 혜자를 보유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도 나도 사고 싶어서 막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데도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맨날 품절이에요. 이러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도 저거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 뭐 잘 된다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쫙 깔리잖아요. 근데 혜자가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저 회사한테만 있거나 특허로 보호를 받거나 저 물건을 만들려면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거나 이런 각종 이유들 때문에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못한다면 그 회사가 혜자를 보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혜자를 보유한 기업은 통상 매우 강력한 영업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엄청 좋아요. 이것도 제가 이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죠. 제가 앞에 확장성을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확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혜자가 없으면 곧바로 강력한 후발주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자본주의적 파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혜자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영업 레버리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미 다 강조했던 사항들이죠. 영업 레버리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업 레버리지 영상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사항이니까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영업 레버리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물건을 만들거나 뭔가를 생산할 때 변동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원가 중에 인건비 같은 일정한 고정비 비중이 크고 원재료비 같은 변동비 비중이 낮아서 매출이 고정비를 상회할 만큼 커지면 그 후에는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변동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면서 고정비도 높지 않고 매출 늘리기 위해 번 돈 다 때려박는 설비 투자도 필요 없는 기업이 가장 극단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기업이겠죠. 제가 지금 기준을 총 3가지 말씀드렸는데 만약 어떤 회사가 강력한 유무용의 해자를 바탕으로 후발 주자의 위협에 대한 걱정을 덜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영업 레버리지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면 엄청난 기업이 되겠죠.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예요. 이미 비쌀지도 모르고 물론 3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겠지만 저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진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는 많습니다. 특히 강력한 고유 플랫폼이나 기술을 보유했으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번 돈을 다 시서비로 때려박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저런 3가지 특징을 아주 잘 보유하고 있어요.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 빠질 때 수익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니까 반드시 확장성과 해자를 같이 한 번에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2월 초인가 게시판에 그냥 예시로 몇 가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회사들이 저런 3가지 요소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회사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게 조건을 따져서 그렇지 그냥 미친 것 마냥 수익을 막 뽑아내는 회사들 보면 저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시장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꽉 좁히고 엄청 좋은 회사만 조건 따져서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해도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유리한 전장을 골라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도 되는 시기예요. 안 좋은 종목들을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을 까다롭게 고를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들이 보건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전부 다 하락 전 상태로 거진 원상복구가 됐는데 지금 같은 때가 아니면 싸거나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락장이 있었으니까 원상복구지 하락장이 없었다면 이미 상당히 상승을 했을 주식들이겠죠. 한두 개 기업이 아니니까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보는 기업들이 저 조건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정말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앞서 3가지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4번째 조건이 나가리면 저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영진이에요. 경영진이 좋다고 주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경영진이 이상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판단을 어떻게 하냐 좋은지 나쁜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알기 어렵죠. 이 사람이 나쁜지는 사태가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데 좋은지는 평소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겠죠.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투명한 주주 정책, 투명한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는 금감원 공시만 한 3년치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관성 있게 주주 정책을 추진한 기업은 최소 경영자가 주주들을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가진 기업 중에 포트비중 거의 2위 정도 되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정말 일관성 있게 주주 정책을 시행하는 국내의 드문 기업입니다. 재무 여력도 충분하고 그 여력 안에서 주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그리고 배당도 하고 있는데 주주들도 이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생각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기업들은 장기 동행하기에 정말 적절하죠. 믿음도 가고요. 경영진이 훌륭하다는 것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 뿐만 아니고 자본 재배치 능력으로도 알 수 있어요. 과거 시행했던 투자가 적절했는지 투자 성과는 어떠했는지 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추적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경영진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진화침이 없어서 제가 몇 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조회수가 폭망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주주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배당에만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뭐 배당 8% 주니까 좋다. 10% 주니까 저평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당은 주주 환원 의지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그 이익이 꺾이면 배당도 당연히 줄어들거든요. 맹목적인 배당 추종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투자 종목 선택하는 주요 기준과 방법 중에 좋은 종목 고르는 것은 네 가지 정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기에 가격까지 생각해야 주식 선택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줄었죠. 이거 저거 다 개박살난 상황이니까요. 이왕 직접 투자를 할 거라면 종목 선정을 빡세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대충 그냥 아무거나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 그냥 잘 모르겠고 삼성전자 돈 넣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10년 푹 묵힐 주식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단언하는데 그런 주식은 없어요. 만약에 10년 성장을 하는 회사가 있어도 저런 묵힌다는 표현에는 투자 공부도 어렵고 팔로업 하기도 귀찮고 자신도 없으니까 그냥 돈 넣어두고 잊을 만한 주식을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접근법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펀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매매가 자유롭고 거래비용이 극히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랑 달라요. 저렇게 그냥 사버린 분들은 시장 변동성을 절대 견디지 못해요. 지금 같은 상황을 다시 맞는다면 이분들 다 털려나갈 겁니다. 철학과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식은 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히면 망해요. 된장도 그냥 방치하면 다 썩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제 투자에 대한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 독립적인 판단을 스스로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